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 이 사연이 진짜라면 그렇다면 바로 오늘의 미친 아니 오늘이 아니고 그 뭐야 올해의 핫설 시공창 대상을 넘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무편집이에요.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제가요 불륜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 남편이 이혼도 안하고 계속 같이 살면서 복수를 해요. 이거 뭘까요? 설마 저를 죽이려고 이러는 걸까요? 원제 바람을 피운 아내와 복수하는 신랑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어서 익명 게시판에 걸어봐요. 여기가 제일 결혼한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기 올리는 거야. 뭐라고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20대 후반이고 남편과 나이차가 조금 많이 납니다. 제가요 작년에 바람을 피웠어요. 어릴 때 시집 와서 20대를 애만 키우고 살다 보니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야.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연애도 못 해보고 그러다가 작년에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그 일이 생겼습니다. 직장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남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관심을 보이면서 계속 말 걸고 장난도 치고 이런 일이 사실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너무나 오랜만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막 설레고 그러는 거야. 심장이 두근두근. 누가 나한테 관심을 보인다는 거 관심을 받는다는 거 그래 아 그래 이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런 감정도 있었지. 19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다 보니 그냥 마냥 좋았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기 제가요 유부녀예요. 이렇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래요? 이러면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래도 계속 친하게 지냅시다. 이러길래 그러자고 했죠. 하 이게 바로 그 거지같은 사건의 발달이 될 줄은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그냥 처음엔 친하게 지내자 했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같이 자기랑 놀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때 뭔가 느낌이 오고 겁이 나긴 했어요. 근데 말이죠. 저도 혼자 집에 있기 너무 싫고 또 새로운 사람이랑 좀 더 친해져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같이 놀러 갔어요. 남편 몰래. 그리고 거기서 그 일이 터졌습니다. 뭐 그렇다고 오래 만난 건 아닌데 사실 신랑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못 만났죠. 근데 그때는 그래요. 제가 이미 연애의 감정에 빠져 있어가지고 뭐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겁도 안 나고 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물론 신랑이야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저는 그냥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그 일을 그냥 묻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이게 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또 다른 사랑을 만났어요. 더욱 괜찮은 사람이 또 저한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좋아한다고. 그래서 또 만났죠. 그러나 이번에도 오래 만나진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다 끝나고 난 뒤에 신랑이 알아버린 겁니다. 제가 다른 남자를 또 만났다는 걸 말이죠. 그러자 신랑이 뭐야 나랑 이혼하고 싶어? 그럼 이혼해 줄게. 이러면서 이혼 서류를 주더라고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깨끗이 물러나 줄게. 근데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우리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러면서요. 저희 남편 참 사람이 착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멍청하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면 아내인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지 두 번째 마저도 또 넘어가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신랑은 그때 그 기억들을 지우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자기 친구들과 톡으로 나도 다른 여자 만나고 싶다. 다른 여자랑 자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마치 한톨이 하듯 하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그러기다가 채팅합을 깔아서 연락해 본 적도 있고 근데 그 여자한테도 제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 상담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바람을 두 번이나 피웠는데요. 나는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그리고 요즘엔 아주 가끔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자기 친구들과 나이트 같은 데 가고 북킹도 하고 또 신랑 친구들도 제가 바람 두 번 피운 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마음 편하게 나이트에 데리고 가서 신랑 북킹 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봐요. 근데 신랑은 재미가 없디요. 해봤자 아내인 제 생각만 나고 제일 걱정만 된대요. 다른 여자를 못 만난대요. 근데 저는요 신랑이 어? 나이트에 가가지고 딴 여자랑 북킹하고 여자를 자기 옆에 앉아타는 그 자체만으로도 못 견디겠어.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걸까요? 분노에 막 치를 떨고 미쳐버리겠다니까. 뭐 어차피 저희 신랑 숙맥이라 말도 못했다고 하는데 뭐 저번에 갔을 때는 딱 세 마디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살아요? 몇 살이에요? 이것도 북킹을 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라고 해서 얘기를 한 거랍니다. 거기다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라 뭐 술김에 사고 칠 일도 없고 항상 그렇게 갔다가 제정신으로 잘 들어와요. 근데요 저는요 그냥 이 남자가 북킹을 했다는 거 그 단어 자체가 화가 나 물론 과거에 제가 저질렀던 거지같은 일이 훨씬 더 크지만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 참 간사하잖아요. 내가 그랬던 것보다 상대방이 작은 저런 게 보니까 내가 한 짓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너무너무 화가 나 막 배신감도 느껴지고 근데 제가 한 짓이 있지만 지금 신랑이 하는 짓도 영 못할 짓 아닙니까? 뭐예요 이게? 물론 댓글에 제욕이 훨씬 더 많겠지만 그냥 제 3자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글 써봤어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주 그냥 욕을 대아놓고 쳐먹으려고 글 올린 거 보니까 주작이네. 2번 정기분 그러면 이혼하면 되잖아요. 님이 먼저 바람피웠고 그때 이혼도 다 각오한 거 아닙니까? 님이 화가 나는 포인트는 그래요. 알겠어요. 어쨌든 쇼인더 부부가 아니고 진심으로 다시 잘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랬는데 남자가 나이트 가서 북킹하고 이런 거는 뭐 잘해보자 라고 말하는 그 말과 행동은 아니죠. 그런 행동이 아니니까요. 일단 진솔하게 대화를 해봐요. 나랑 잘해보고 싶으면 북킹 같은 거 하고 돌아다니면 안되지 않느냐라고 서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자작이 아니라면 이 여자 절대 죽어도 이혼 못합니다. 왜? 지금 말하는 꼬라지 봐봐. 이혼하고 나면 막막한 거야. 지가 2번 당신이 한 짓거리를 잊을 수가 없어서 당신을 잊을 수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은가 봐요. 저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타나겠죠. 당신 같은 여자한테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줄 그런 여자가 그런데 남자도 참 그지 같네요. 나 같으면 그냥 헤어지지 안 산다. 3번 아 이런 야발 별거지같은 어? 옆에 내리를 다 보네? 실제 본문 가보면 그냥 쌍욕이 절반입니다. 다른 말 없어요. 4번 뭐? 저게 복소라고? 장난하냐? 완전 양심을 우주밖으로 날려버린 그런 아줌마구만 그래 그러는 김에 너도 우주밖으로 나가버려 이건 말이지 조언 아니 욕도 해줄 가치가 없는 글이요. 5번 바람을 두 번이나 피우고 당당하게 글올린 거 보니까 일단 너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남현도 그 두 번의 바람을 묻어두고 살아보려 해보니 그게 또 그래 막상 하려고 하니까 제정신이 아니면 못 견디니까 그래서 그렇겠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친 양한테는 미친 놈이 답이라고. 6번 뭔데? 소설 쓰냐? 소설이 아니라면 당신은 쓰레기예요. 다른 멀쩡한 놈이 들이대면 너 또 만날 거잖아. 그리고 남편 그러는 거 못 견디겠으면 잘 상의해가지고 해야죠. 여기다 떡하니 끌올린 거 보니까 욕 처먹는 걸 즐기는 핵사이코 같은데 너 아무리 그래도 욕 너무 많이 먹으면 탈난다. 7번 어? 이쯤 되면 쿵쾅이들 몰려와가지고 실드를 쳐야 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여자를 외롭게 만드니까 바람을 피우지 이렇게 말이지 잠깐 제 이야기 실제로 제가 저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옛날 분류 사건이었는데 이거는 남자가 여자를 외롭게 만들어서 그런 거라면서 글 지오라고 추가 댓글 보니까 역시 제 욕이 더 많네요. 아예 욕 먹으려고 올린 걸 보니까 자작이다 이런 말들 하는데 그렇죠. 자작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나쁜 녀입니다. 제가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한 거 잘 압니다. 근데요. 그걸 떠나서 제가 궁금한 건 남편의 심리라고요. 용서를 이미 해줬고 같이 잘 살아보겠다고 이혼도 안 하고 사는 거라면서 왜 계속 저런 시도를 하냐 이거지 내 말은. 항상 거기 다녀와서 나는 다른 여자를 못 만나게 했어. 네 생각밖에 안 나. 아무 감정이 안 생겨. 얘기도 못하겠더라고. 물론 얘기를 못하는 건 남편 말주변이 없고 쑥매기라서 그런 거지만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저럴 거면서 왜 자꾸 따라가는 거야. 친구들만 만났다 하면 나이트를 가요. 또 계산도 지가 다 했더라고. 보니까 억지로 끌려간 건 아니다 이거죠. 도대체 이건 뭐 하자는 거야. 날 죽일 거야. 복수하려고 피말려 죽이려고 이혼도 안 하고 살고 있는 그런 게 아닌지. 뭐야요 이게. 말해보라고. 댓글 1반 그래서 아줌마 네가 이러는 심리는 뭐예요. 2반 야 너 그러다가 조만간 이 세상 못 볼 수도 있다. 슬픔과 분노 그 다음이 애증인데 그걸 넘어서거나 죽어도 못 견디게 네가 좋다거나 그러면 그런 심리 상태에서 사람 욱 하는 거 올라오면 진짜 한순간에 가는 거야. 그 상태에서 남편이 스스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너를 보내고 그것도 아니면 너를 먼저 보내고 자기가 뒤따라 가든지 여하튼 자작이든 뭐든 간에 이 망할 거사 썩어 뭔들어질 몸뚱이라고 함부로 막 굴리지 말고 어? 꼭 보면 그래요. 이런 것들한테 착한 사람들이 걸려든다니까 3번 결혼을 깨울 정도로는 아닌데 다른 남자 궁금한 거 말이야 너도 깨워 봤잖아 5번 야! 시끄럽고 그냥 길 가다가 벼락이나 참하잖아 제 정신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나 진짜 미친 것 같아 이런 거 너무 잘 찾아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시원하게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내가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